소홍이 시공은 어떤 거에요? 두개 다 몇건데 아 그래요? 죄송합니다. 제공 갖고 올게요 저 혹시 몇 파운드 주세요? 하나는 12파운드고요. 하나는 11파운드에요 아 이거 다 두개 본인거에요? 네 같이 써도 돼요? 손이 안맞으실 텐데 아 손이 다 제작했어? 네 큰일났니 나는 11파운드 자 누가 먼저 할까요? 첫판부터 4개? 처음에는 바로 그래 딱 하고 내가 이기고 아 오랜만인데 아 진짜 이거 뭐 봐주는 거 없다 자 하겠습니다 네 오 오 야 이 누나 카리스마 있다 아우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속상해 아 너무 휘었나요? 아 어머 아 오 오 오 오 잘한다 점수 비등비등하게 그러다가 제가 막판에 역전하는 그림을 만들어주셔서 어 의사 에이 하하하하 세훈아 파기력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자 12 아 아 똑같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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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라 내가 이긴거지 아 끝났네요 어 영철아 아니야 이거 단판에 끝난거잖아 단파나잼에 여기 볼륨젠이 그거 있잖아 탁구대 없어 탁구대? 탁구대 있지 아니 그건 그거 뭐 어디 갈 건데? 이마나 세 군데 중에 하나 둘 세 군데 중에 하나 이마가 가장 자존심이 덜 상할 것 같아 그래 이마로 너무 못생기지 않았어? 어 어떡하지? 눈을 떠야 돼 영철아 눈을 떠야 돼 영철아 어 자? 어 왜 이렇게 무섭지? 어 누나 어떡해 나 목에 할게 그러면 어? 목이 날 것 같아 아 목이 날 것 같아? 어 어떡하지? 그래 목으로 어 이거 나 목에 어떡하지?